안녕하세요, 교광입니다. 오늘의 메뉴는 육개장라면, 삼각김밥, 딸기우유, 초코우유, 김밥, 소세지, 치즈케이크, 까르보불닭볶음면, 샌드위치, 바나나우유, 마카롱. 소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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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오징어 고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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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오징어 바삭바삭 가죽 짜장만 먹어야겠다 밥 먹어주면 짜장밥 짜장떡 짜장났어 짜장떡 짜장떡 리메 양념장 너무 맛있다 양념장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고추냉이 계란 오징어 계란 양념장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